알버트 로봇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귀엽고 깜찍한 알버트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알버트 로봇을 재밌게 가지고 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짜잔! 요것! 알버트 폴더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알버트와 가장 재밌게 노는 방법이 적힌 알버트 코딩 미션북 그 다음엔 간단한 알버트 사용 매뉴얼과 해답이 적혀있는 가이드북 이건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겠죠? 또 코딩 미션북에 쓰이는 스티커 모음도 있고요 그 뒤엔 알버트의 단짝 친구 코딩 카드 세트 1 이건 알버트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이건 깜찍한 알버트 미니미 종이로봇이네요 마지막으로 미션북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맵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코딩 미션북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알버트를 살펴봐야겠네요 노란 모자를 쓴 멋진 정면모습부터 둥글둥글 귀여운 뒷모습까지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모자가 없는 알버트 본체 본체 좌우 그 다음 하단 부분 그리고 이 모자 악세사리 이렇게 씌워주면 모자를 쓴 알버트 앞모습 알버트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봐야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는 알버트로 코딩을 더 친숙하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알버트와 함께하는 코딩 공부 준비됐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